안녕하세요. 다이아채연입니다. 우리 은채가 드디어 드라마에 처음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어린 줄만 알았던 우리 은채가 처음으로 연기에 도전하고 드라마를 하게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연습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는 내내 되게 대견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은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빛나는 나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이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빛나는 나라 7월 21일 투니버스 유튜브 첫 공개 8월 21일 투니버스 유튜브 첫 공개